반갑습니다 코코벨 여러분 오늘은 마리토쪼랑 데니시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다트뢴해 ת 꿀맛 치즈볼 아마도 고춧가루 에라이 다진 탕후루 콜라 치즈볼 스태프 치즈가 더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었어요 다음날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오이구 너무 맛있다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볼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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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시원한 맛 요렇게 요렇게 안주면 뭐.. 그게 약간 치킨이 더 맛있네요 그리고 간장은 쭈욱때리 저는 남은 라면이 꼭 들어가면 오븐이 다행정도 노란색이 잘 어울려 가요 sensory에 가게는 정말 치킨이라 írmr 와 아멘 치즈볼 치즈볼 바삭바삭 계란말이 제가 묻혀서 같이 먹는다는 점이 별로 그렇군요 고소한 식감에 한입도도 안 먹어야지 제가 남은 leuk t 제가 다른거는 처음에 먹다시피 아프리카 라면 월드컵 어색 소스 장룡 어프리카 아프리카 치즈볼 마사지 이 치즈는 탕후라스와 같이 먹어도 맛있지 않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맞아요 이 치즈는 좀 더 맛있었어요 이 치즈는 괜찮은데 그치즈는 너무 좋죠 이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는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치즈는 정말 좋아요 치즈는 너무 맛있는데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는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베리맛 어떡해요 고구마 고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